어, 여기밖에 없게. 아, 파격적인 거 없어요? 파격적인 거. 아, 시간 났습니다. 여태. 저희가 제주도 잖아요, 여기. 네. 서울로 이제 또 돌아가잖아요. 공항패션 만들자. 오. 우리가 진짜 배자고. 재밌겠다. 오, 재밌겠다. 진짜 재밌겠다. 대박이다. 공항패션을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가면은 그냥 속옷에 이불을. 오케이, 이렇게. 그냥 가야 돼. 이 일이 좀 커지는데. 이렇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. 게임만 이기면 돼요. 이기면 돼요. 이기면 돼요. 준비물 제가 갖고 올게요. 예, 예, 예. 우현 씨. 게임 도움이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나 창의로 없는데. 아, 창의로 게임이네요? 오늘의 준비물은 와인차원입니다. 아, 창의로 게임이에요. 와, 바로 갑니다. 두 개예요. 두 개인데. 우와, 하나로 가네요. 하나로 갑니다. 하나로 갑니다. 공식 바로 갑니다. 오. 다, 이것은. 다, 이, 게스. 네. 일. 안경? 안경? 오. 오, 첫 번째. 우와. 마지막 시간을 가. 와, 와. 응, 응, 응. 응, 응, 응. 응, 응, 응. 응, 응. 자, 시작. 5, 4, 3, 2, 1. 오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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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내가, 내가. 나이스 가요. 몰라. 오케이. 뭐야. 나이스. 일단. igung. 나이스. зач다다. 오. 5, 4, 5, 4. 여러분 이게 뭐냐면, 이걸 더 듬뿍입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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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우와. 재밌다. 재밌다. 와, 재밌다. 와, 재밌다. 와, 재밌다. .